난예패라고 함 예 아 참 오랜만에 유희향 영상을 찍을 것 같군요 근데 유희향 영상인데 되게 쓸모 틀었다는 녀석들이에요 하하하하 원래 밤에 올리는 것을 다 틀었다는 녀석들이었잖아요 예 일단 부금을 일단 틀기도록 하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큰 것 같군요 이번에도 어 됐네 네 뭐 요리소리가 작아도 크게 듣기를 부탁드리고요 하하 잠깐 정신집중이 안된다 예 오늘 이제 내일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을 다 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은 이제 필요없는 과목들이에요 기가랑 윤리입니다 하하하하 굳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희향 영상을 찍는거죠 뭐 많이 공부하라고 하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기 쉽지 귀찮아요 네 오늘 찍을 영상들은 예 이제 여러분이 맛이 많이 아실거라 믿습니다 결계상들 인데요 이 결계상들은 하나하나 특징당 이제 자신 속속 아니면 다 무시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성강의 결계상도 시작하죠 그러니까 빛, 어둠, 물, 불, 땅, 바람을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강의 결계상 이거는 다 공통점이 있는게 다 공개력 1000에 수비력 1000에 수비력도 1000 그리고 레벨 4입니다 그거 유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성강의 결계상은 이 카드 피해되기에 존재하느라 서로 비소성 이해는 특수성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일반 소원은 가능한데 다른 특성 녀석들은 특수성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뭐 근데 쓸데없다는 것을 생각하는게 이제 공수가 너무 낮고 그리고 네 일반 소원에도 특별히 뭐 상관없는 덱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한때 철배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심연의 결계상입니다 얜 어둠 인데요 어둠 속성 이해는 이제 특수성 할 수 없구요 얘도 얘랑 똑같이 대신 얘는 이제 어둠이기 때문에 빛 다른것도 다 보쌈하구요 어둠 말고는 그리고 이제 호우의 결계상입니다 얘는 똑같은 효과인데 이제 물만 특수성 할 수 있게 하구요 그리고 염 엄화의 결계상은 이제 화염 속성 특수성하게 만듭니다 화염 속성만 특수성하게 만들구요 그리고 가뭄의 결계상은 가뭄 잠깐만 이제 뜨다 이제 안건데 가뭄 가뭄 잠깐만 우리 제주도 망치러 가셨군요 예 얘는 이제 땅 속성 이해는 특수산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열풍의 결계상은 바람 속성 이해는 특수산을 못하게 하는데요 네 저는 맨날 헷갈렸던게 있습니다 만약 얘네 중에서 다섯마리 전부다 특수산을 시키면 어떻게 일반 수산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성강의 결계상은 이제 빛속성에는 특수산을 수 없게 나는데 심혜네 결계상은 이제 어둠 속성에는 특수산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일치가 안맞는게 얘는 얘 말고 빛속성 말고 특수산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어둠 속성 말고 특수산을 수 없게 된다 뭔가 여기서 약간 좀 효과가 꼬이죠 이건 저도 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뭐 어차피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설명도 없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찾아보면 있긴 한데 귀찮아요 여기 뭐 이게 있는데 좀 찾아볼까 잠시만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했던게 이제 철벽 때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다 집어넣는데 이게 알고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얘는 다섯마리 다 어떻게든 소환했어요 철벽이다 보니까 다 막았는데 네 막았더니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특수산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찾아보니까 잘 안하려고 했는데 음... 그래도 뭐 바타면이... 뭐... 안 보였겠죠 뭔가 좀 약간 오늘따라 화도 오랜만에 찍어서 말이 좀 안 이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유이황 유이향 다 적어야겠죠 이거 컴퓨터 이거 핸드폰이 모르더를 유이향이나 치면 다 뭐였따라 유벨 쳤때면 유벨 다른것도 나오고 뭐 유벨 아마도 유벨 말고 그러니까 사이크런치니까 사이크런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이향 이제 결계상 결... 죄송합니다 이게 저 이거 이거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결... 아 미치겠다 혈압 부른다 개상... 상이라고 적었고요 이렇게만 적어도 뭐가 나올까요? 근데 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 어? 해외... 오... 파이브다이크 결계상들이 8,740만... 7,740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런건데요 솔직히 뭐... 없군요 음... 조언인데... 저... 만약 5개... 에... 어... 뒤로 가게 눌러봐라... 아... 아... 맞다... 이런대구나 결계상들이 또 몰아붙일까요 에... 아... 다섯마리 소환됐을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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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으... 없네요 으... 으... 에... 뭐 찾아보면 있긴 한데 지금 뭐... 이런거 찾아봤자 제가 지루하자 제가 편집도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예상입니다만 아마 이게... 좀 여기서 버프 걸릴거에요 이게... 전부다 특수수는 못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전부다 특수수는 다섯 속성을 특수하게 만들겁니다 아마 네... 그중 하나건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좀 조사해볼꺼 그랬네 네...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어... 예... 지금 이거 하는거 자체도 지금 재미가 없는데 이따시 불량대로 할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제 이번에 샤이니... 이번엔 공연이 2000... 수비를 1500에 속성만 다른 이... 이... 이런 고통되는게 없네요 아... 아... 네 없어요...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얘네는... 뭐... 특징이 다 공연이 2000에 수비를 1500에 그리고 레벨은 8입니다... 아니... 아니... 7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계상 똑같이 속성이구요 다만... 공통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 붙일지 이제 몰랐던거구요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속성 효과 그 다음에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스피릿 이거는 또 똑같은 효과 중에서 이제 속성만 다른건데요 이 카드가 전투에서 파괴될 매질번이었을때 피드의 안면표지에 존재하는 빗소성이 있는 전부 파괴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빗소성 되기면 자신건 하나도 안파괴되고 상대건 빗소성을 얻는 한 전부 파괴되는거죠 얘도 자신피데 자신 또 이게 공동되는게 이 카드 자신피데에서 파괴됐을 경우 전투에서 파괴됐을 경우 이제 속성만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얘도 어둠 2에는 다 파괴되고 물 2에는 다 파괴되고 물 2에는 다 파괴 불 2에는 다 파괴 땅 2에는 다 파괴 그 다음에 바람 2에는 다 파괴 그 다음에 바람 2에는 다 파괴되요 만약 근데 웃긴게 얘는 하필 애매하게 레벨 7이에요 근데 이제 또 소환하기 쉬워지는게 이제 펜들렘이 나오죠 펜들렘 그 스케일 스케일 별을 읽는 마술이 스케일이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마술이었나 그리고 스케일 8에 그 다음에 별을 읽는 마술에 그 다음 펜들렘 조정시켜서 펜들 아 펜들렘 스케일 시킨 다음에 그 좀 특수산화 시킬 수 있긴 한데 문제 그래도 너스 노스 뭐 7,7으로 맞춰듯 너스 뭐 그런 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계상가 이제 그 그 원래 공연이 2,000 들었고 공연이 2,000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안좋아졌을때 뭐라 해줘야지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래 속성 파충이요 이상하다 아 그럼 속성 파충이요 뭐라야 이제 그냥 곤충새끼들 예 곤충들 그냥 곤충들이라구요 아 이게 거북인데 아 그래 파충이들 그냥 파충이들 하구요 이제 결계상이나 팔축 속성결계상들이 속성 파충이들의 속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속성 붙이는군요 하도 오랜만에 찍어서 이제 오늘 말이 꼬이고 다음에 조율영상 이제 못올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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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생각이고요 어차피 내일 빨리 끝나니까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언제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